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실무협의회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말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역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4개 시도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는 임시기구 승인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